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지목을 봤어요. 지목을 10번까지 학교용지까지 봤으니까 이번 시간에 그 이어갖고 11번 도로 있죠? 33쪽입니다. 도로부터 하겠습니다. 자, 도로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접근이 그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의 일반공중에 교통운수를 위해서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써있죠? 핵심 단어가 일단 보행이에요. 왜? 도로니까. 보행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고. 자,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도로라고 하는 게 보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일반공중이란 단어가 예컨대 만약에 공원이란 단어, 여러분 다음 페이지 18번의 공원이란 단어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일반공중에 보건과 휴양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공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건휴양이에요. 휴양. 보건휴양, 보건휴양.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모든 단어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도대체 핵심 단어가 뭔가를 보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뭐예요? 거기 35쪽의 맨 아래 25번의 주차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주차장은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중요 단어가 뭐예요? 주차에 필요한이에요. 주차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읽어버리면 내 눈에, 자, 내 눈에, 눈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이 머릿속에 기억이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뭐하게 되면 도로 하게 되면 보행이란 단어가 그 문제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문제 표면에 도움이 돼요. 자, 그럼 일단 거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 이게 A안에 B 얘기한다로 거기 동그라미 번 있죠? 이 필지에 진입하는 통로 있죠? 무조건 지목이 상관없이 두 개 이 필지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필지가 있죠? 이 필지가 있으면 이 필지, 이 필지 토지 여기에 들어가는 통로 있죠? 통로. 이걸 우리가 뭐라 얘기해요? 이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는 도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가 도로고 거기 고속도로 안의 동그라미 시고. 고속도로 안의 나오죠? 고속도로 안의. 자, 그럼 한마디로 A안에 B. 그래서 어디 안에? 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안에 있는 휴게소가 있어요. 이 휴게소는 뭐가? 비록 건물이 있지만 어디 안에 있어요? 고속도로의 특성상 한 번 들어가면 뭐예요? 톨게타 아니면 못 나오죠? 그래서 A안에 B. 큰 거를 물어보니까 도로예요. 그 다음에 3번 중이에요. 줄 쳐보시면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동그라미 설치된 통로 있죠? 그럼 예컨대 만약에 어디 안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이게 아파트가 됩니다. 이 아파트 단지 안에 뭐가 있어요? 통로가 있죠? 통로가. 이 단지 안에 통로는 당연히 뭐예요? 아파트가 되니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 단지 안에 자동차 접속사가 나오죠? 그건 도로가 아니에요.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그런 적용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으니까 만약에 경찰 부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서 접속사가 나왔고 감정사업 나와서 경찰 부리죠?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그러지. 자기네가 뭐예요? 관할이 아니다. 자기네 업무 관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뭐가 아니니까.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아파트 단지 안에, 목장용지 안에 있는 통로도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야지? 목장용지라고 얘기해야지. 도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특히 뭐예요? 2번하고 3번 있죠? 줄 쳐놓고 잘 보세요. 하여튼 도로하게 되면 그 앞에 나오게 되면 보행이라는 단어를 신경 쓰시고 출동지는 중요한 게 두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는 궤도예요. 교통운수를 위해서 일정한 궤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철도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그 아래 줄에 있죠?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이 철도용지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뭐하고 뭐하고? 궤도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역사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면? 궤도라는 단어와 역사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철도용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여튼 민간 자본에 의한 민간 회사, 건설회사가 뭘 줬어요? 자, 어떤 역을 세웠어요. 자, 신역사를 세웠습니다. 그 신역사 밑에는 궤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간 자본에 의한 역사를 하더라도 대가 아닙니다. 뭐로 봐야 돼요? 그냥 철도용지로 보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두 단어만 보자. 뭐라고? 궤도하고 뭐예요? 역사라는 단어를 동그란치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다음 페이지 13번은 자연의 유수 있죠? 있거나 예상되는 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강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 하천강 있죠? 그거 하천이에요. 자연적인 유수. 하여튼 낙동강 뭐예요? 대동강 뭐예요? 예컨대 남한강, 북한강 있죠? 한강 이렇게 다 뭐라고 이거? 하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이 하천보다 규모가 작으면 일단 국어인데 제방을 먼저 보자니까. 바닷물, 자연적인 유수, 모래바람 맞기 위해서 설치된 방수제, 방조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방수제, 방 뭐예요? 방수제, 방조제 있죠? 방조제. 자, 그러면 거꾸로 읽어야 되면 이게 뭐예요? 제수방, 제조방 얘기죠? 자, 중간자 빼버리면 제방이에요. 이게 제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를 방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방어하고 바닷물을 방어하고 방사제는 뭐예요? 사자가 모래사자예요. 모래바람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방파제, 방파제 있죠? 방파제는 파도 막는 게 아니에요. 그 방파제는 바람 막는 거예요. 바람. 그래서 이걸 제방이라 한다는 얘기죠. 국어도 중요하죠? 자, 국어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거기 인공적인 수로하고 용수 또는 뱃을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용수배에서 있죠? 또랑 파는 거 있죠? 또랑. 이거 보통 뭐예요? 꽃갱이로 또랑 판다. 비만이 오게 되면 그 비 있죠? 이 비물을 이제 보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국어 같은 또랑 또랑을 우리가 국어라고 얘기해요. 그게 인공적으로 파는 거니까 인공적인 수로예요. 그 다음에 자,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거 있죠? 자연적인 인수가 있거나 있을 거를 예상하는 소규모 수로죠. 소규모 수로. 그래서 우리가 국어에게 나오면 단어가 두 가지 단어를 핵심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 인공적인 수로예요. 인공적인 수로 그 다음에 소규모 뭐라고? 소규모 수로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이게 바로 뭐예요? 국어입니다. 그래서 외웁니다. 뭐라고? 인간간간간간간간간 인공공공공 하다 지치면 국가 돼요. 인강강강강국어 자, 그 다음에 소규모 구구구구구구구고 이런 식으로 자, 본인이 뭐예요? 본인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인강강강강지치면 인강강강공공구구구구구구구 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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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 내꺼가 돼야 돼요 내꺼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 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머리는 나이가 들수록 까먹어요 어떤 분은 정도 차이가 있지만 어떤 분은 자기는 뭐예요 어떤 분은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해서 학원 같은 데서는 수업 끝나고 그렇게 뒤로 가신 분 있어요 뒤로 이렇게 뒤로 왜?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어떤 분은 또 뭐예요 어떤 분은 고개만 들으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남편이 자기가 고개를 들라고 그러면 고개를 머리를 잡고 있대요 들지 말라고 까먹는다고 그런 분도 계신데 쉽지가 않아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습관적으로 내가 반복하고 하는 게 반복하는 게 짜증스럽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내 무엇으로 내 머릿속으로 뭐예요 내 입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앙광광광광 구고 소교구고 이렇게 자꾸 외우셔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자 구고를 일단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유진아 아까 봤죠 뭐하고 후배로 해요 답하고 후배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물이 고이거나 상식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땜 저수지죠 규모로 봐서 땜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저수지고 수류진이 있죠 자 수류진은 하천이 발달되지 않는 지역에서 자 뭘 이렇게 담을 뚝뚝 같은 걸 세워갖고 뭘 만드는 거예요 일단 저수지 같이 만드는 게 그 지자가 뒤에 붙어있죠 연못 지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수류진이에요 자 규모가 뭐보다 저수지보다는 규모가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물이 이렇게 개회에 있고 개회에 있는 거 있죠 호수연못 이게 다 이제 유지예요 근데 아까 이제 봤죠 연어 안골이 자생한다 동그라미 치고 배수가 안 된다 그랬죠 자생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배수가 안 된다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이렇게 뭐예요 답하고 유지 비교할 때 배수가 용이하면 답이고 용이하지 않으면 유지고 재배하게 되면 답이고 자생하면 뭐라고 이거 유지다 이렇게 꼭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꼭 구별해 주시고 작년 시험 문제 32회 시험 문제 답이었다 보시면 돼요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 있죠 물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물을 끌어들여서 예컨대 우리가 뭐예요 각 지역에 보게 되면 서울은 거기 8달대면서 8달대 물을 끌어들이고 지역마다 뭐예요 지역마다 낙동강부 저 지역 경상남도 낙동강부를 끌어들이는 거 있죠 물 끌어들여서 이렇게 자 먹는 뭐예요 먹는 수도 물을 공급하는데 그게 취수예요 그 물을 끌어들여서 자 저 뭐예요 저수라는 게 뭐냐면 일단 다 버놨고 탕물 같은 거 이런 거 가라앉혀요 가라앉힌 다음에 정수기 있죠 정수 정수기 뭐 약품도 버려놓고 약품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요 자 어디로 송수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각 가정에 이제 이렇게 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도용지인데 다른 단어 필요 없어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아까 세 가지 봤죠 뭐가 나오면 송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도용지고 관자 뒤에 붙어있으면 잡종지고 용출구는 뭐라고 광천지 이렇게 딱 세 가지를 구별해서 용출구 광천지 관 잡종지 용출구 자 용출구 뭐예요 용출구 광천지 관 잡종지 그냥 송수하게 되면 송수 관 잡종지 송수 수도용지 이런 식으로 이 세 개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매년 나오니까 어디가 또 다섯 개를 이제 겹쳐서 또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꼭 겹쳐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의 공원 있죠 왜 지금까지 33회 동안 계속 32회 동안 계속 나왔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끼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뭐예요 28가지 지목을 반복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계속 계속 또 보고 눈에 익혀야 되네요 아까 익히라는 게 뭐예요 핵심 단어 있죠 딱 보면 아 궤도 아 철동지구나 송수 수도용지구나 관 붙으면 잡종지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공원을 세 가지로 나눠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자 이 공원을 세 가지가 나오면 법이 뭐냐 이게 법이 이 공원을 네 가지로 나눈다고 자 수도용지는 송수라 그랬죠 이 공원을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분류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법이 뭐예요 법이 국토법 있죠 국토교육 및 이외에 대한 법률 이 국토법에 의한 이 공원이 이게 진짜 공원이에요 이 공원이 뭐라고 이게 진짜 공원이다 이게 진짜 공원 자 물론 자 물론 자 이 국토법에 의해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녹지라고 하는 단어 있죠 아까 그랬죠 초지 나오게 되면 목장용지고 녹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건 뭐에 해당한다고 진짜 공원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행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도로고 이런 식으로 그거 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일본의 일반공중에 보건 휴양 있죠 휴양 휴양 휴양이란 단어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거기 녹지로 결정된 두 번째 줄에 녹지 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도록법 있죠 도록법 국토법이 아니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도록법 이 도록법에 의한 묘지공원 있죠 묘지공원 이 묘지공원은 당연히 뭐예요 지목이 묘지예요 묘지 자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묘지공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봤는데 갑자기 뭐예요 묘지보다 공원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뭐예요 눈에 뜨신 분 있죠 본인의 정책성을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묘지공원을 공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공원이라는 게 좀 이렇게 휴양을 하는 거잖아요 놀 가족끼리 가서 놀고 휴양하는데 그럼 만약에 공원을 묘지공원을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뭐예요 좀비나 강시지 왜 정책성이 그거예요 왜 자기가 좀비나 강시니까 묘지공원이 공원처럼 느끼겠지 절대 묘지공원은 묘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아까 어디에서 임야에서 봤지만 국립공원 자 자연공원법에 의한 무슨 법에 의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 국립공원 있죠 국립공원 이 국립공원 뭐예요 예컨대 계룡산 국립공원 한라산 지리산 뭐예요 자 지리산 오대산 이런 거 국립공원 있죠 그 다음에 도립공원 있어요 도립공원 도립공원 그래서 어디에 대구가게 되면 팔공산 도립공원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전북 어딘가 마이산 있죠 마이산 마이산 마이산돌이공원입니다 마이산돌이공원 말귀같이 생겼다 그랬죠 마이산돌이공원 그래서 제가 그 그 아이 그 신혼 때 아이가 저 집사람 그 아직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그 어떻게 우연히 그 도립공원을 마이산돌이공원 한 두 번 정도 갔었나 갔더니 애가 뭐예요 애가 그 뭐예요 무슨 자 우쩍한 얘기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혹시라도 갈 기회가 있으면 절대 임신해서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도립공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군입공원 있죠 선운사 군입공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은 뭐예요 이런 것은 임의합니다 절대 뭐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자 공원이란 단어가 뒤에 붙었을 뿐이지 뭐가 아니라고 임의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해 보자 세 가지 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법에 따라 그게 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19번 체육용지 나오죠 아까 이제 봤어요 자 실내수용장은 대지만 실내체육관은 뭐예요 거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활동에 적합한 체육활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동그라미 치고 체육활동이니까 체육용지겠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종합운동장 그것이 출시돼요 실내수용장 아 실내수용장 실내수용장은 대 실내수용관이라고 나와야지만 이 체육용지 그 다음에 그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자 경류장 승바장 동그라미 치고 요새 골프도 많이 치죠 골프장 거기 승마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방송들 보게 되면 막 골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은데 아마 대리만족 사람들이 이제 자 코로나 때문에 뭐해 밖에도 못 나가고 뭐 자 집에서 많이 생활하니까 그런 대리만족 차원차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넓은 이제 이렇게 꿀 골프장 그런 적이고 단풍도 보여주고 저 보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자 뭐예요 골프장 그 다음에 그 승마장 동그라미 치고 우리가 어디서 여기 목장용지에 뭐예요 여기 말 있어요 여기서 목장지 말 이게 말 시리즈가 세 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있죠 종마장이에요 그 승마장은 뭐예요 말 타 승마 오를 승자 말에 올라가고 말을 타는 게 운동하는 거잖아 당연히 체육용지예요 근데 거기 경마장은 또 뭐예요 경마장은 유원지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자 거기 체육용지에서 뭐예요 일단 승마장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장 그쵸 실내수영장 나오죠 골프 연습장 나오죠 골프 연습장 자 어디 상가 건물 내 뭐예요 스크린 골프장 같은 거 있죠 그게 됩니다 골프 연습장 체육도장 우리가 뭐예요 태권도장 있죠 그렇게 대란이게 그 다음에 줄지대요 유수를 이용한 요투장 카누장 유수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유수를 이용한 이런 요투장 카누장은 유수를 이용했던 흐르는 물을 이용했다 그 하천이에요 왜 흐르는 물이 그게 겨울에는 얼어갖고 뭐예요 그런 걸 못해요 리프팅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못해요 이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어디 그 어디 그 뭐 한탄강 뭐예요 동강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리프팅 많이 하잖아요 그 그 보트로 해갖고 물 타고 내려오는 거 그죠 자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겨울에는 안 해요 그런 거 여름에만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그거는 뭐예요 하천이다 그런 얘기 자 단소저항 좀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거기 20번에 뭐가 있어요 유원지가 있죠 일반공중에 위락휴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 거기 18번에 공원은 휴양은 휴양인데 복원휴양이에요 복원휴양 공원은 뭐라고 복원휴양이에요 복원휴양 복원휴양이고 그 다음에 아까 녹지 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위락휴양이에요 여튼 그래서 뭐가 나오면 위락 줄거울락이죠 유원지예요 위락 위락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위락휴양 위락 위락 나오면 뭐예요 자 그건 복원휴양하면 공원이고 위락휴양 나오면 유원지다 그 핵심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영장은 뭐예요 실외 수영장이에요 유선장 포토놀이 하는 데고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있죠 경화장 야영장 동그라미 치고 경화장 야영장 야영장이 재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원래 뭐였어요 자 야영장이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그 채용용지 있죠 채용용지 그쪽에 이제 들어가 있었 채용용지가 아닌 걸로 해서 보통 우리가 이게 잡종지라고 취급했는데 이제 법이 개정돼서 야영장이 어디 들어가요 유원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 문제에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 나와서 뭐가 나오면 야영장에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뭐로 생각하면 돼요 유원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튼 유원지에서 꼭 암기할 단어가 유원지에서 꼭 암기할 단어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경화장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야영장 있죠 야영장 이 두 단어를 기억해보자 경화장하고 야영장 두 단어가 중요하다 꼭 기억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면 다만 이런 시설물의 거리가 거리 등을 모아 독립적으로 인정된 숙시시절 유기장 있죠 유기장이 뭐예요 나이트클럽 같은 데 있죠 그래 그게 유기장이에요 자 이것은 제외된다 뭐로 안 된다고 만약에 나이트클럽이 유원지에 있어요 자 어디에서 유원지에서 거리상으로 봐서 유원지에 있는 애 뭐예요 이렇게 텐트 쳐놓고 천막 쳐놓고 나이트클럽 같은 거 댄스 같은 거 하는 것은 어디 당연히 뭐예요 유원지지만 이게 좀 벗어나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죠 건물 있는 데는 대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유원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종교용지를 안 해도 되죠 왜 일반 공중에 종교의식하니까 예배법에 우리가 한교도 종교용지예요 사적지에 중요한 건 단소저항이에요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은 다른 지목 토지 안에 동그라미시고 어디 안에 우리 시험 문제 법주사 안에 쌍사다 석등이라는 뭐예요 이 쌍사다 석등이라는 사적지가 있어요 이 돌 모양의 쌍사자가 받치는 석등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어디에 있는 어디에 있으니까 자 송리산 법주사라는 절 안에 있으니까 종교용지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공원이나 종교용지지 사적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묘지는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아까 첫 번째 뒤에 묘지공원 있죠 자 묘지공원은 묘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 볼 사항은 뭐예요 거기 묘자 밑에 봉자 있죠 봉안시설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낙골당 그랬는데 혐오감이 든다 그래서 봉안시설로 바뀌었어요 봉안시설이다 봉안시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무지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지에서 볼 사항은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무슨 공원 묘지공원이에요 묘지공원이에요 묘지단 자 두 번째는 봉안시설이에요 옛날에 따지면 낙골당입니다 낙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부지 있죠 그래요 묘지 안에 있는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부지 이 건축물은 지목이 뭐라고 이거 됩니다 세 가지 보잖아요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양호장 있죠 양호장은 육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육상을 해상으로 바꾸면 안 돼요 자 육상에 있는 수산 인공으로 조정된 수산생물이에요 육상 동그라미 수산생물입니다 왜 바다는 땅이 아니에요 해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디에 양호장은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해상이라고 하게 되면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항상 뭐로 나와야 돼요 육상이라고 단어 놔야 된다 육상이다 육상 해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육상이다 육상 동그라미 치시고 자 아까 그랬죠 자동차 등의 주차 동그라미 주차 주차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게 주차장인데 거기 다음 페이지 36쪽에 다만 주차장법에 노상주차장 위에다가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길로차예요 도로라고 쓰세요 노상주차장 뭐라고 도로단지 부설주차장은 주된용지를 추종해요 만약에 어디에 학교용지에 부설됐으면 학교용지 철도용지에 부설됐으면 뭐예요 철도용지 주된용도 추종을 해요 자 그런데 거기 그러나 쓰여 있죠 그러나 물론 뭐예요 부설주차장과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야외정지장 나오죠 그건 잡종제예요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뭐라고 길로자 도로 부설주차장은 뭐예요 주된용도 추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야외정지장 그건 잡종제 그러나 이제 또 예외에 또 뭐예요 주차장법에 의한 시설부지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그냥 부설주차장이란 단어하고 자 이렇게 그냥 뭐라고 그냥 그냥 부설주차장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부설주차장은 주된용지를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오면 시설물 뭐예요 시설물 부지 인근에 뭐예요 인근에 설치되어 있죠 인근에 부설주차장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진짜 뭐예요 진짜 주차장이에요 자 이 부설주차장은 어디에 철도용지에 부설됐다든가 수도용지에 종교용지에 부서졌으면 주된용도 추종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6번은 주유소용지예요 석유제품 또는 에카가스 전기수소 나오죠 요즘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죠 그것도 충전하는 것도 뭐에 해당해요 주유소고 거기 저유소라고 있죠 저유소는 어디에서 사우디나 이런 데서 아랍에서 뭐예요 기름 기름죠 원유유소는 갖고 있죠 여수나 바닷가 근처에 뭐예요 거기에 원유저장 원유저장 기름이 이제 저장하는 뭐예요 이렇게 막 유수같은 데 보면 이렇게 원통으로 이렇게 돼갖고 이런데 뭐예요 원유저장 저장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름을 이제 정제를 해갖고 어디로 저유소 저유 기름을 저장하는 저유소로 갖다가 주유소예요 그러니까 중간단계 원유저장소하고 주유소의 중간단계가 있는 게 저유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유소라는 게 잘 모르겠다가 언제 한번 고향신가우드에서 파키스탄인이 풍돈 있죠 전등 하늘을 오르는 풍둥 있죠 풍둥 풍둥 그거 만들고 거기다 이제 불꽃이 태워갖고 거기 화재가 났다 그래서 한번 저유소라고 하는 게 세상 밖으로 그런 단어가 등장하게 됐는데 그게 저유소예요 기름을 저장하는 중간단계다 보시면 돼요 그런 게 다 주유소다 그런데 이제 거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번 담안 있죠 자동차 거기 전기수소를 동그라미 치시고 전기수도 저유소 동그라미 치시고 전기수소 저유소 다 주유소 동향이 있죠 그러니까 공장안에 설치된 거예요 공장안에 설치된 구비시설은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안에 있으니까 거기 써놓으세요 공장용지다 어디 안에 있다고 공장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7번은 창고용지인데 창고용지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물건을 보관하고 뭐하는 거예요 이거 저장하는 겁니다 물건을 뭐한다고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창고용지 항상 창고용지라면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해야 돼요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관계 법령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콩나물을 재배하는 뭐예요 자 부지는 뭐냐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수시적에 창고에서 콩나물 키웠다고 나를 위한 문제다 이게 오래된 문제 14일 때 문제니까 나를 위한 문제라고 해서 창고용지를 찍었어요 그래서 창고가 되기 위해서는 콩나물을 재배해서 그 콩나물을 보관한다는 그 물건을 보관한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건 그건 잡종지예요 콩나물 하면 잡종지입니다 27개 지목이 아닌 건 다 모를 취급돼요 창고용지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항상 창고용지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는 그게 핵심 단어예요 그 나머지가 다 잡종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27개가 아닌 게 다 잡종지인데 외울 수밖에 없어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아까 있죠 주차장에서 물건을 보관하고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보관하고 있죠 그래요 물건을 보관하는 거 설치된 물류장 있죠 물류장 야외 전시장 그런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잡종지예요 자 그 다음에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그 다음에 돌 캐는 거 흙 파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암기하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암기 방법 암기 코드를 여러분한테 또 다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제공할 테니까 자 한 번 들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뭐 하시고 들으시고 두 번째 들을 때는 암기 코드 보시면서 외우라는 거 있죠 그거 좀 자세히 좀 봐주세요 배우시고 본인이 뭐예요 암기를 하겠다 싶으면 그렇게들 외우시고 나는 따로 암기 방법이 있다면 본인 편한 대로 공부하세요 하여튼 나중에 암기 코드는 제가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서 작성대로 빠른 시간 내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야외시장 공동의문 아까 있죠 야외시장 공동의문 그 다음에 변전소, 수신소, 송신소 등 부지 있죠 송유시설 부지 아까 송유관 그런 송유시설 부지 도축장 쓰레기장 우물처리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 공장 항만시설 그래서 이제 나중엔지 뭐예요 나중에 자 그 자동차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은 어디 있어요 자동차 운전이 거기 4번의 자동차 운전이 나오죠 그러니까 변전소, 수신소, 자동차, 똥차 운전하는 또는 변수동차 변전소, 수신소, 변수용차 운전하는 이땡콩이 이땡콩 콩나물 이동 땡크셀 있죠 그게 송유관이에요 자 도축장 우물을 최적장 우물에 버리고 야시안, 야외시장, 갈대뉴와 어디에서 자 공항항마을 뭐예요 물류장에서 잡중시 됐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 암비방구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차로 연결돼서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몇 가지 아니면 스물 일곱 가지가 아닌 건 다 모르펌한다고 잡중기다 그래서 6번의 기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예비군 훈련장 그죠 토치장 자 물론 이제 예외 토치장과 채석장에 원상회복이란 단어가 나오죠 원상회복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에서 돌케다가 돌케다가 채석차 어디에다가 졸케 갖고 뭐예요 그 도로 경부선 철도 만들 때 썼죠 근데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그 돌케 놓은 곳은 뭐예요 자 뭔데 그건 잡중비인데 원상회복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상회복 다시 돌을 갖다 갖고 돌을 거기다 붙인다는 게 아니라 거기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어디 임야 같은 데 보게 되면 인공적인 폭포 만들고 가는 데 있어요 조금 낮춘 구름 같은데 원야 같은 데는 자 그런 데는 이제 뭐예요 보통 이렇게 뭐예요 원상회복 조건이라면 이건 뭐가 아니라는 게요 잡중지가 아니라 그냥 임야로 보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봐주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거기 37페이지에 지류의 신에 의한 거 그래서 거기 있죠 공공 비행장 안에 있는 골프장은 어디 안에 있으니까 비행장 안에 있으니까 잡중지고 그 다음에 자 다른 거 보더라도 거기 우리가 이제 나왔던 거 있죠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콩나물 재배 잡중지구 그 위에 뭐예요 종교단체 있죠 법인설류 허가와 관계없이 종교 집회장이나 수도장을 건축하는 거 있죠 그것도 종교용지구 그 다음에 그 맨 그 아래에서 두 번째 소방관계법교에 의한 위험물 이동 아까 그랬죠 자 변수송차 변전소 수신소 송신소 변수송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 이동땡크시설 있죠 이게 이동땡크시설 송유관 송유관 이동땡크시설 자 도축장 오물을 채석장 오물에 버리고 있죠 자 뭐하면 변수송차 똥차 운전하는 변수송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는 도축장 자 도축장 뭐예요 오물을 자 채석장 공동오물에 버리고 공동오물 있죠 버리고 자 어디 야시안 갈대니와 자 그 다음에 여객 여객 뭐예요 항만 여객 자동차 여객 자동차 뭐예요 항만 있죠 항만 저객 자동차 항만 뭐예요 공항항만시설 자 물류장에서 잡정지 이런 식으로 자 그 앞자따서 이렇게 뭐예요 흐름을 외우셔야지만 아 이런게 잡정지구나 자작년에 이제 법을 개정해서 한번 시험 문제는 아는데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모르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어디 38페이지 한번 문제 한번 하도 매년 나오니까 문제 한번 언제 꺼 이건 뭐예요 작년 재작년 문제죠 자 잡정지로 정할 수 있는 것만 나일된 거래소 변수동차 운전하는 변수동차 변전소 수동차 밑 여기까지는 뭐라고 잡정지가 맞아요 지금 문제가 뭘 요구하는데 잡정지를 정할 수 있는 것만 나일된 것은 그랬어요 근데 거기 용출구 나오죠 아까 그랬죠 용출구 나오면 뭐라고 광천지라고 아니고 자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고 폐차당 자동차에 독립된 시설 있죠 근데 여긴 절대 뭐예요 자동차 여객 터미널 그래서 주차장이 아니에요 왜 뭐가 없으니까 자 주차라고 하는 자 자동차를 주차시설이란 주차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근데 3번은 갈대밭 실외의 물 갈대밭 있죠 실외에 싸두는 거 이건 뭐예요 당연히 잡정지가 맞아요 근데 산림과 원활의 이유는 암속지 자갈당 보랜당 자 항마자 쓰고 산에 가니까 이건 임의하고 공항항마시설 부지 이건 맞아요 잡정지 근데 뭐라고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고 써있죠 핵심어가 뭐예요 그건 창고용지 도축장 쓰레기장 우물처린장 자 여기까지는 잡정지가 많아요 근데 일반 위락 위락 휘향 위락 위락 야영지 나오죠 야영장 위락 야영장 휘향 위락 야영장 이건 뭐예요 유원지예요 야영장 하면 유원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다 읽지 않더라도 단어 야영장 유원지 이런 식으로 용출구 광천지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보고 자기가 떠올리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까 지목표기 두장 천원차 왜 이라고 그랬죠 별표하시고 그 얘기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경계를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